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자체별 정책사업이 확정됐습니다. 부산시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티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 등 11개 구군에서 16개 사업이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행한 뒤 7월 말부터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. 5번째 버전시가 추진에서 kullan사업을 진행합니다.